안녕하십니까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저희가 강릉에 맛집이 있어서 왔습니다 뚝뿔 빼기 뚝불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기야 오늘따라 앞머리 숱이 많네? 이거 미용실에서 한 거야? 어 아니 저기 잠깐만 저기야 아니 무슨 모자르트야? 아니 뭐 음악 굉장히 잘 할 것 같은데? 뭐 어린이 왜 썼어? 자기야 그 요거 왠지 오늘 써야 될 것 같아 어? 맞을까봐 사람들이 저기 내 슬퍼가 죽는다고 좀 쓰라고 해서 자기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 진짜 사람들도 많은데 나와서는 자기야 자기 하지 말라니까 어? 아니 엄마 아니 저기 아 우리 지금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나와서 먹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라고 자기야 많이 먹어 하지 말라니까 엄마 아니 나 오면 그냥 엄마랑 아들처럼 먹으라고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하지마 알았어 하지마 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새끼가 아유 창피하게 창피해가지고 그러니 아니 오늘 여기 온 것도 자기야 요리가 너무 맛없어 지금 식당 와서 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어? 많이 먹었잖아 인간답게 좀 먹고 싶어서 자기야 오늘 뭐 준비했어? 봄똥꽃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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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김장김치 그 다음에 어리굴젓 그 다음에 소속 그 다음에 뚝불 베기 고기 그 다음에 단무지 또 무지 그 다음에 나 좀 얘기해 계란말이 콩나물꽃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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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겠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자기야 식당에서 지금 이렇게 징수성찬 나왔으면 먹는 거야 응 자기야 춘춘해 먹어 치워하지 말고 간이 딱 맞네 먹어봐 간이 딱 맞아 간이 딱 맞네 간이 딱 맞아 간이 딱 맞아 간이 딱 맞아 음 간이 딱 맞네 간이 딱 맞네 여기야 접시숨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 이제 덜어먹어 어? 덜어먹어라 나부터 덜어? 응 자기야 체야지 말고 먹어 응 덜어먹어 체야지 말고 먹어 됐어 이 새끼야 됐어 다 따라가고 있어 제기야 자 자기야 천천히 먹어 치워하지 말고 됐어 됐어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침치 무거워 자기야 무슨 도마빈이야? 아니 혀가 무슨 한 2m 되는 거 같아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아니 아니 자기야 더럽게 뭐해 어? 자기야 아 자기야 쪽팔리니까 천천히 먹어 차이 들어갈거 알았어 자기야 천천히 먹어 응 천천히 먹어 자기야 천천히 먹고 있잖아 이 새끼야 천천히 먹어 자기야 대사가 이거밖에 없어 어? 천천히 먹고 있잖아 천천히 먹어 자기야 응? 어? 자기야 아니 머리카락 머리 아 맞다 우리집 아니지 식당이지 아 까먹었어 응? 아니 집인 줄 알고 내가 깜빡깜빡했어 자기야 많이 먹어 체하지 말고 응? 자기야 자기야 간이 딱 맞네 잘 먹어 간이 딱 맞아 자기야 응? 간이 딱 맞아 응 너 먹어 이거 봐 아 아이 엄마 아이 저기야 아이 아니 아니 아 무슨 쌍팔련도 심형내 개그야? 아니 매개 주는 거 연습하라고 했잖아 아니 여기서 좀 친한 척하고 그래야지 연인처럼 보여줘 여기다가 뭐 어따 넣는 거야 아 심형내야? 어? 아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대머리가 뭐야 아니 어?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이씨 아니 이게 뭐냐고 이게 어? 이게 뭐냐고 어? 저기야 좀 이따 설거지한테 이걸 넣어요 수세미로 응 응 자 인사드리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가짜 사례 지원하고 싶습니까? 네 인성에 문제 있어? 없습니다 인성에 문제 있어? 없습니다 인성에 문제 있어? 없다 이 엘리엄아 자꾸 물어봐 이 엘리엄아 자꾸 물어봐 엘리엄아 자꾸 물어봐